안녕하세요 다복특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만트럭 풀타입 냉장 윙바디입니다 이 차량은 냉장 윙바디 사양 중에서 가장 높은 사양의 차량입니다 그럼 외부와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재원은 길이 8350, 폭 2380, 높이 2500으로 제작되었고 외부는 grp 압축 판넬 50t, 내부는 서스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외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된 차량과는 다르게 이번 차량은 원바디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게이트가 없이 윙 전체가 날개로 제작되었습니다 원바디나 투바디 타입은 차주분들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데 운반하시는 짐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윙 잠금장치가 스토퍼 방식이 아닌 유압 잠금장치가 장착되어 윙의 개폐를 용이하게 하는 옵션입니다 냉동기도 가장 높은 등급의 냉동기가 장착되었는데요 대부분 메인 냉동기면 메인 냉동기, 서브 냉동기면 서브 냉동기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차량은 3피스형 서브 냉동기와 메인 냉동기가 같이 장착되어 있으며 엔진 히터도 장착되어 있어 온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냉동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냉동기는 서브 냉동기와 메인 냉동기로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냉동기가 엔진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주분들은 대부분 서브 냉동기를 냉동기, 메인 냉동기를 냉장기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차량용으로는 냉동기라는 통칭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형태 및 설치 방법에 큰 차이가 있어서 어떤 차종은 메인 냉동기가 또 어떤 차종은 서브 냉동기에 설치가 불가하므로 냉장기를 계획하시는 차주분들은 차종을 선택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서브 냉동기는 엔진과 콤프레션 그리고 콘덴새를 한 몸에 가지고 있어 부피가 큰 관계로 차량의 레이아웃과 관련해서 설치 여부가 결정되며 메인 냉동기는 자체 엔진이 없는 관계로 부피는 작지만 차량 엔진을 가지고 동력을 얻어야 하므로 엔진룸의 구조 및 공간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뒤판, 바닥판, 날개, 지붕, 뒷문까지 모두 소스가 적용되어 깔끔하고 부식이 강한 옵션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닥판은 조르다 레일이 적용되었고 뒷문은 내피가 추가되어 단열 효과가 뛰어나 온도 유지에 성능이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짐을 고정할 수 있는 이 트랙을 메리평으로 두 줄 설치했고 칸막이와 스케이트까지 추가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다복특장 만트럭, 판넬타입, 원바디, 냉장잉바디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냉장잉바디 차량은 낮은 온도 유지가 중요한데요 온도 유지가 좋은 이유는 판넬이 50T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냉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판넬이 50T가 적용되어 내부 사이즈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50T 판넬을 적용하실 때는 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냉동기 사양 또한 짐의 상황에 맞춰서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옵션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옵션을 선택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다복특장은 특장 부분에 대한 내용만 차주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차량의 모델이나 사양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도움을 주신 차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다복특장 냉장잉바디의 타입에 대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